여기 이참에 이혼 전문으로 나서볼까? 요즘에 그게 쏠쏠하다. 잘 잘했네. 내 이혼 서류 좀 작성해줘라. 수렴명 잘 치줄게. 진짜야. 웃음다. 웃음아. 나 진짜 웃음하다. 못 되면 안 돼. 심장이 아주 더 달라더래. 만약에 잠시만. 나 더 이상해. 그래. 해. 이혼해. 그래. 근데 하더라도 장인어른 내가 못 쉬고 잘 거니까 너 그런 줄 알아. 뭐? 과강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장인어른하고 못 해오잖아. 장인어른 너보다 알도 의지하시고. 맞죠? 장인어른.